안녕하세요. 홍고맹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 유튜브 채널이 카약 영상으로만 치워지고 있는데 사실 제 채널은 카약도 카약이지만 모형, 여행 등의 제 취미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약 동영상 뿐만 아니라 모형에 대한 영상을 또 많이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장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옛날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피리 받으면 그에 관련된 킷을 전부 다 사모은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에 마크로스 관련된 구판 킷, TV판이죠. TV판에 등장했었던 킷들 최근에 많이 출시가 돼서 구했습니다. 마크로스 TV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이런 킷들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0년에서 15년은 기다려야지 이게 다시 재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크로스 TV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이런 킷들을 한 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킷이기 때문에 접합선 수정도 해야 되고 도색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킷입니다. 콜렉터처럼 모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이 라인까지는 옛날에 이마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했던 제품들은 반다이에서 금형을 인수해서 재출시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1대72로 출시되지 않았던 팔랑크 스킷을 1대72로 출시했던 거고요. 이게 거의 한 10만원 선입니다. 10만원 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친 가격하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크기는 이거 다섯 개 이 각각의 것들이랑 이거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비싼 이유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게 TV판이 출시된 지 오래 TV판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수의 매니아들 니네들이 금형값이랑 판매비 뭐 그 밖에 홍보비라든가 그런 거 다 니네가 다 돈 대서 사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크기는 이거 이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비싼 거예요. 이 제품이 1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의 품질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매니아들이 돈 다 내고 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거의 2만원대 2만원대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여기 1대 100이거든요. 이 두 개는 1대 100이거든요. 이거 8천원 7천원에서 8천원 사이 나머지는 2만원대 이건 거의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대 100 토마호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대 144 누자들 거라는 녀석인데 상대방 편의 메카죠. 여기 보면 탑승자가 2만원하고요. 실제 기체는 2만원입니다. 이것은 로봇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갑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젠트라디인들의 메칸데 이 안에 거의 사람이 옷처럼 입는 그런 슈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대 72 디스트로이드 디펜더죠. 아주 그림 멋지고요. 만들면 크기도 이게 거의 한 18cm 가까이 할 겁니다. 18cm, 17cm 정도 가량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고 나면 지금 이 킷이랑 이 웨이브 팔랑크스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2만원, 10만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게 구판 킷이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킷이다 보니까 접합선도 심하고 또 이게 색분할도 안 돼 있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풀 도색 모델러들이 도색한다면 결과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그 커다란 품질 차이도 없을 거예요. 완성을 하고 난다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대 72 리걸트죠. 1대 72 리걸트고요. 이 녀석도 젠트라디의 주력 메인메카죠. 이를테면 건담에서 자크와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다이 하이메탈 R은 1대 100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건 1대 72 사이즈예요. 완성하고 나면 반다이 하이메탈 R보다 클 겁니다. 여러가지 디테일을 추가하고 도색도 아무래도 하이메탈 하던 맨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제가 도색을 하면서 여러가지 그라데이션도 놓을 거고 웨더링도 해서 아마도 완성하고 나면 하이메탈 R보다는 훨씬 멋지게 완성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란노 이거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구하기 힘든 킷입니다. 지금 남아있을 때 빨리 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코드란노하고 누자대구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든 킷입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구해야 되는 킷입니다. 1대 144 킷이고요. 이렇게 지금 메인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탑승하는 젠트라이아딘이 있죠. 이건 뭐 기갑복 보다는 좀 약간 큰 개념인데 그래도 어떤 건담이라든가 마크로스에 나오는 그 인간들이 타는 그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사이즈죠. 왜냐하면 젠트라이아딘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디스트로이드 몬스터 와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체입니다. 이게 지금 1대 100 사이즈로 제가 하이메탈 R 제품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완성해가지고 1대 100 사이즈와 비교를 할 텐데 1대 100 사이즈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큽니다. 1대 200 사이즈 이걸 완성해도 이것도 작은 크기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물론 완성하고 나도 포스에는 1대 100 사이즈에 전혀 미치진 못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추가 작업을 해서 디테일하게 완성할 예정입니다. 완성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지 아 이것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마 10년에서 15년은 구하기 힘든 킷일 겁니다. 지금 뭐랄까요. 뭐랄까요. 프라모델 킷이 여러 사이트에서 지금 펼쳐져서 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구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마크로스 관련 킷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에 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1대 100 사이즈고요. 하이메탈 R 제품은 완성품이죠. 완성품도 1대 1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이것도 비슷한 크기가 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이메탈 R이 약간 더 클 겁니다. 이것도 웨더링과 그라데이션도 넣고 모듈레이션 기법도 써서 멋지게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가장 비싼 녀석이죠. 이게 완성하고 나오면 약 18cm 정도 18cm 정도의 그냥 건담 1대 100 건담만한 크기거든요. 1대 100 건담이 내부 프레임이 있는 게 보통 3, 4만 원이잖아요. 이건 내부 프레임도 없어요. 그냥 그냥 몇 개 되지 않는 부품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킷입니다. 그런 킷이 10만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킷의 가격은 그 물건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냐 적게 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 킷을 파는데 몇 명이나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매니아들이 돈을 니네들이 다 내고 사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마크로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 이상한 버릇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등장하는 킷을 전부 다 사들이는 버릇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년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만드는 것보다 쌓이는 킷이 많습니다. 이와간에 뭐 언젠가는 다 완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뭐 지금 제작하고 있는 비행기라든가 SF키 지금 버려 놓은 게 한 4, 5개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 분석하고 리뷰하고 동시에 리뷰할게요. 그 다음에 동시 제작해서 지금 디스트로이드 디펜더하고 디스트로이드 팔랑스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2만원, 10만원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5배 5배 네 하여튼 뭐 조만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2만 줄이겠습니다.